여름철 해외선교 시즌을 맞아 한국세계선교사협의회와 외교부 등 20개 유관기관이 간담회를 열고 해외선교단체 안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기관들은 국가별 안전정보와 테러 동향, 선교사 유의사항 등을 논의했고, 선교단체 위기관리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기관들은 선교 현장 사전정보를 충분히 접하고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존중과 배려라는 인식하에 해외선교를 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편 다음 달 5일 외교부 국민외교센터에서는 선교계 지도자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제1회 해외 단기봉사팀 안전관리를 위한 워크숍이 열릴 계획입니다.